왔다! 빵야! 빵야! 오케이! 오! 오케이! 빡! 그러니까 지금.. 오!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우와! 와.. 지금.. 우와.. 텐션! 야 또 왔다! 우와.. 바로! 크다 크다 이 분야! 와 진짜 크다! 우와! 우와! 근데 진짜 텐트해! 태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키드킹 태국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 봅시다! 오늘 마산 내만권에서 깔치 낚시 진행할 건데 오늘 해볼 컨텐츠는 텐비낚시 처음 하는 친구 100마리 잡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유튜브로 활동을 하다가 조금 쉬다가 유튜브로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프리카TV 활동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낚시계 섹시를 담당하고 있는 큐티 섹시 촌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갖고 친구 깔치 낚시 한번 텐빈 낚시 한번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재밌게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름이 초초초 초니 초니입니다 와 나방이야 초니 방이야 이게 바늘이 일단은 2단체비거든 봉치 끼울 때는 여기 검은살 끝에 제일 끝에 가면 좋아 네 끼우고 돌려서 착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잘 끼우면 돼 좀 한데? 자 그 다음에 스프를 딱 열고 바늘은 밖에 빼놓고 똥돌만 그냥 가볍게 이렇게 던지면 돼 끝 그럼 여기 수십이 나오잖아 바닥이 20미터거든 바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퀴만 감을게 입질이 어떻게 오는지 보자고 먼저 오 왔다 왔다 입질 왔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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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면 안 돼 급하면 안 돼 입줄 오지 입줄 오지 이러다가 훅 박을 거야 어 자 이거는 완전히 먹었거든 그러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채면 돼 물렸지 왔다 빵야 그리고 들어 감아 감아 느껴지나 없나 값있다 사람이 지금 당겼나 아 뭐야 무섭게 입질이 이만큼 하는데 미끼가 그대로 있어 원래 축축축하다가 욱 들어가는 입질이 있거든 그러니까 빠른 입질이 아니라 좀 지그시 늘어지는 입질이 있어 그게 그게 확실한 거야 그 타이밍에 채야 돼 원래 좀 따가는 들고 오라고 할 건데 일단은 입질을 보자고 먼저 오늘 거의 초등학생 6학년 수준으로 한번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고 고대로 하면 100마리 잡겠죠잉 한 씨를 가만히 지를 뭐하는 거야 입질 올 때 살짝 들어주면 가져가는데 오늘 촌이가 처음 하기 때문에 선명한 입질을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시고 아 입질 진짜 많이 오는데 왔다 빵야 아 뭐야 자 어메 한 마리 올라오네요 별로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오 그냥 쳐박는 거 장난 아니죠 오 좀 박는데 오 이 친구야 크다 우와 야 촌이가 크다 야 뭐야 야 잠깐 손조심 손조심 우와 3G 오버 이게 3G에요? 우와 힘이 상당하지 우와 야 야 야 초수 사이즈 좋습니다 나 되게 많았어 잠깐만 좀 더 좀더 좀더 좀 더 바바바바 하면 좀 더 아 저건 좋아서 하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 까 까 까 까 이따이따이 갓다 갓다 아 히트! 왔다 빵이야 이재 오 야 삼치다 삼치 그니까 입질이 이상했네 와 입질 온다 입질 온다 집중 아 천천히 하면 돼 갈치는 이거는 갈치다 욱 박거든 그때 까면 돼 묵 박을거야 오 지금 오 지금 오 좋았어 타이밍 좀 오 좋아 소질 있어 제가 갈치낚시 오랜만이어서 손맛 좀 모자이크 처리했네 천이 쳤쓰 내가 남자는 못 꼬셔도 물고기는 잘 꼬시는데 꼬셔봐 빨리 빨리 꼬셔봐 오늘 마산에서 출항했습니다 왔다 빵야 야 이거 크다 버틴다 오 사이즈 된다 이거 이거 커 왔다 천이 네꺼 사이즈 괜찮은데 좋은데 굿 사이즈인데 오함의 깔치 씨알 좋은거 나옵니다 좋습니다 오 왔다 왔다 천이 왔다 왔다 천이 힘이 좋다 왔어 요거는 짧게 나네 야 니도 왔네 이거 이거 안 작다 때려받으면 채 자 지금 지금 오 나이스 엄마 진짜 좋아 자 이제 피딩 찾아옵니다 여러분 야 깔치 잡아야 되는데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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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조심해 우와 이 단백질 자연산 프로틴 아 왜 자꾸 많냐 물고기랑 별로 안 친하네 수심 몇 미터인데 수심 아까 13 어 그거 계속 구분 약해 왔다 왔다 천이 또 왔다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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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구 낚시 해도 될 것 같아 아 그래? 이제 입지를 알잖아 나 이것도 왔다 오케이 야 난리다 난리다 오 사이즈 괜찮은데요 오 씨알 준수하다 오늘 자 오늘 오함 15g에 반응이 좋네요 그렇지 오케이 오이쉬 오 씨알 준수한데요 오 사이즈 괜찮네요 어 왔지 와 요거지 느껴보고 싶다 하하하하 오우 나이스 나이스 자 오늘 원의 반응 좋습니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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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는다이 박는다이 조금만 더 자 지금 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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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이거 좀 쓴다 힘 좀 쓴다 삼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깔치야 깔치야? 어 와 힘 되게 좋다 야 또 왔다 야야야야 삼치다 우와 때려 박네 난리다 난리 정신이 없다 야 사사사사 오이 더 커지노 수산시장 이모님 일 잘하시네 지금 자 마이크 초니도 연결할게요 잠시만요 왔다 왔다 와 초니 아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오오 야 깨왔네 초니 또 왔다 왔다 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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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하면 왔다 초니 와 초니 와 초니 아 삼치 같은데 갈치야? 왜 이렇게 힘이 세? 오우 야 힘이 엄청 세네 아니야 또 와 또 와 그렇지 지금 그렇지 아 나이스 이뜨 갈치야 왜 이렇게 힘이 세? 야 이제 감 잡았다 힘이 너무 셉니다 어머 신나야 이제 막 갈치 이제 막 발로 잡겠누 이제 슬슬 잘 나오고 시작합니다 힘이 엄청 좋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누르노 이대로만 하면 백마리 잡겠는데 방금 지금 지금 오 왔다 좀 때려박네 아 사지 아니야? 사지라고 오겨라 오우 와 진짜 좋네 초보아 너는 고기를 잡아라 나는 갈치를 썰 테니 피 자 이제 갈치 미끼로 교체할게요 와 딱히 초장 찍어서 먹고 싶네 진짜 내 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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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 왔다 왔다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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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빵야 빵 탕탕 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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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단짠 단짠 이야 아따 사이즈 좋다 삼지 오 우와 삼지 반 자 저는 메탈로 할게요 60g 메탈 메탈 게임 한대요 오 바로 때리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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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오네요 오우 안짝네 오우 잘한다 오우 잘한다 아 예 갈치가 힘이 좋고 자 여러분 오늘은 세메기보다 루어의 반응이 빠르네요 지금 지금 옳지 왔다 빵야 사이즈 좋은데 오우 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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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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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거리지 어 쌍거리지 그래 뭐가 이상했어 갈치 갈치 삼치 갈삼하네 우와 갈삼 갈삼 갈삼하네 팔 삼 크로스 몸에도 잘 무는데 지금 삼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삼치를 피해야 되는데 왔어 못 피하는 거죠 이렇게 우와 우와 미쳐버리겠네 진짜 미쳤다 이야 이건 크다 이래쁘니까 미칠뿐입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와 빗 떨어지는가 봐 똑백이 야야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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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삼치다 미쳐버리겠네 진짜 우와 우와 오 끊었다 줄 터졌다 오 미친다 아 하 크다 크다 우와 진짜 크다 우와 대삼치다 우와 오우 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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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로에 우와 근데 진짜 뗄 채 와 진짜 크다 이거는 야 이 크로스 진짜 대삼인데 우와 뗄 채 뗄 채 뗄 채 대삼 치여 우와 90은 되겠다 힙 좀 더 빼야 된다 이거 우와 이거는 그래도 치워야 되나 다행이네 이거 동이 아니잖아 와 삼치 혼내려 그랬는데 삼치한테 혼나고 있어요 업체 드롭봉 가자 드롭봉? 아 근데 너무 큰데 으아 둘 터졌다 아 너무 아깠다 4단은 되겠던데 아 이거 보여줬어야 되는데 진짜 아니 동네에서 저래 큰 게 나올 줄 몰랐네 이제 웬만하면 6차, 7차 이런 건 다 드롭봉 되잖아요 지금 근데 저거는 한 1m 되겠습니다 저런 사이즈가 무조건 있어요 아 이런 거는 그냥 장난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드롭봉 아 일타일피다 니는 느그들은 어린애다 그냥 이런 거는 그냥 그냥 뽐 삼치 뽀뽀 쪽 먹어 먹어 오 히트 왔다 왔나 왔나 왓촌이 왓촌이 아씨 이거 삼치 같은데 갈치네 갈치네 굿 웨이트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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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있다 참질이 좀 약했는데 고맙다 있어줘서 오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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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힘 세다 하아 이제 힘이 세요 엄청 세요 갈치 왔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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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보고 어 지금 오 빡 히트 나이스 오호 손맛 너무 좋아 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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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많이 늘었나요? 치는 힘이 아까랑 너무 달라 완전 파워풀한데 그러니까 지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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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봐봐 힘이 엄청 니 잘한대 이런 확실한 입질은 너무 참제하기 쉽죠 그래 그래 이제 재밌지 어 오 점점 실해진다 친다 다행히 보고 오 오케이 빡 야 아 야 제대로인데 이제 쌍거리만 하면 완벽한데 아 이렇게도 쌍거리가 되는구나 어 어 입질 수심증 찾았다 맞죠 그건 수심증 왔다 쇼파이트 낚시대 우와 우와 이야 제대로다 아 너무 입질이 너무 맛있어 아 이 맛을 낚시하지 어 너무 행복해 진짜 이 맛을 낚시한다 손만 느끼러 오세요 여러분 가끔 시커먼 오 나는 안 볼란다 그래 왔다 신호사이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아 왜 등 돌리냐고 아 왜 등 돌리시냐고요 아 본인 방송이잖아요 아이킹받네요 부기 부기 빰 빰 빰 어 똑똑 친다 오 오 야 빡해 이야 야 그니까 손에서 떼면 입 필요한다 그니까 그니까 오 야 좋았다 히트 10점 만점에 9점 드리겠습니다 아 네 9점이 어디야 오 오 삼치인가? 깔치야 깔치야? 손맛이 너무 좋아요 손맛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리 때 휘는 거 왔다 태궁이 따라하기 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 갈치들아 우리 집으로 가자 에자에다가 육포 다는 것처럼 이렇게 루어에다가 등에다가 이렇게 갈치를 달아가지고 CO2 철사로 깨서 이렇게 해서 하는거래요 이게 텃얟 오 우와 우와 잘 맞은 thi 히트! 삼친가봐? 갈치네? 오 갈치다? 쌍거리야? 우와 쌍거리다! 아니 힘이 너무 세서 우와 쌍거리다! 우와 여러분 제가 해냈어요 쌍거리만 잡으면 오늘 낚시 성공이라고 했는데 쌍거리 잡으버리쭈? 오늘 진짜 잘 배웠다 어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이야 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ortion 샤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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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Convention 오 사이즈 괜찮네 이야 우와 삼 뒤 반 Spb5 어omiast 우와 테냐 와 테냐 오 오 와 손맛 맛있겠다 테냐가 이 맛이지 응 맛있어 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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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어 맛있는 사이즈 이였 우와 응 맛있어 우와 우와 지금 네만인데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오셔야 합니다 야 빡빡 야야 니 장난 아닌데? 와 훅 가져가네요 쭉쭉 가져가 쭉 가져간다 입질 보셨죠 방금? 엄청 시원한 입질 와 지기네 와 살아있네 살아있네 야 갑자기 기분 좋아질라칸다 좋다 시원시원하다 막 때리 와 왔다 텐냐 매력 있는 것 같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중에 돌아와야 돌아오면 지는 건데 와 반응 좋다 와 덜카덩 너무 좋다 덜카덩 덜카덩 자 덜카덩 한 구 business 들어가서 한 구 뭐야 재밌어 재밌어 아직 있다 아 한 거리 털는 한 개가 더 밑다고 반의 길이가 단차가 1.2m이잖아 그정도를 꽂으려면 이 정도는 채줘야돼 있다. 있어? 있다. 있네? 오 있네? 있네? 있다 있다. 아 역시 스웩님. 와 사이. 왔다. 저리도 왔다. 오케이. 왔다. 빵야. 힘 엄청 세. 이야 쌍거리 쌍거리. 우와 쌍거리다. 뭐야 나 오늘 잘하누. 쌍거리. 나도 왔고. 와 버티는 거 봐라. 아하이 나도 왔고. 너가 포를 잘 떠서 그런가 봐. 아니다. 네가 잘 꼬시는 게다. 미끼도 중요하지 않을까? 아니다. 네가 잘 꼬시는 게다. 그건 맞지 태궁아.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남자는 못 꼬셔도 물고기는 잘 꼬신다고. 그래 그래. 근데 네 양다리네. 왔다 왔다 왔다. 오 그렇지. 한 번 더. 빵야. 오. 빵야 빵야. 야 그러지 마라. 알았다. 아들 죽는다. 아 맞나. 오 좋다 좋다 또 좋다. 이야. 자 자. 자 자. 자 탄다 탄다. 큰 거다 이거. 지금. 방금 지그시. 어 지금. 지그시 늘어질 때 무조건 까래. 어 그렇지. 나이스. 지그시 늘어질 때 OK. 쌩님. 빵야 또 할 뻔했다. 아이 진정해 애초니야. 봐줘라이. 빵야 빵야. 말로만 할게요. 우와 힘 엄청 세요. 우와. 나 봤어 실루엣 봤어. 실루엣 봤어? 우와. 우와. 우와 지그는데. 우와. 엄청 좋다 씨알. 이거는 제가. 집에 가서 전광판으로 쓸게요. 조명판. 셀카 찍을 때. 아 영롱하다. 큰 것도 큰 건데. 되게 예쁜데 엄청. 입질. 맞다. 나 있다. 어 이거 애는 방금 늘어지는 입질이었어요. 톡톡톡톡톡톡하더니. 늘어지는 입질이었어. 아아. 킹받아. 지금. 아 있다. 그렇지. 오. 천이 또 왔다. 어 왔다. 조금 더. 뭐야. 텐션이 왜 풀려. 가만 가만. 빨리 가만. 빨리 가만. 텐션이 왜 이렇게 풀려. 깔찌가 들어 올린 거야. 들어 올린다고. 어 달려 있네. 텐션 풀리는 건 조금 신기하네. 깔찌가 밑에서 위로 치잖아. 어. 우와. 신기하다 너. 오. 야. 눈치 깠구나. 늘어지는 입질. 어. 우와 힘 엄청 쎄. 쌍고리야? 쌍고리 같은데. 어 쌍고리 같다. 일단 한 마리 올라왔고요. 또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话. 안 질 맛 난다. 간 질 맛 나. 어 늘어진다. 글쌀 그렇지. 야 아니야 확실히 안 돼. 와. 끝났다 이제. 천이 끝났다. 왔다. 빡이야. 어 늘어지는 걸 체크하기 쉽지 않은데 하네. 여러분들도 잘 잘 안 보였죠? amplitude가. 콕콕콕하다가 입질 없다가 그냥 물고 사안 늘어져요. 그걸 캐치하는 거야. 어. 있다 있다 있다. 빨리 가만 빨리 가만 빨리 가만 빨리 가만 필요가 welcome. 아 그러네 입질이 여러 형태로 오제 신기해 이거를 바로바로 안다는 너도 신기해 오늘 많이 배우고 간다 진짜 갈치 입질이 진짜 신기하게 여러 방면으로 오네요 근데 이게 캐치가 안 되면 진짜 못 잡거든 오늘은 그니까 미끼도둑 잡을 때 약간 쾌감이 있어 어 맞아 맞아 내가 그렇게 도둑을 많이 맞아서 이제 아는 거야 이.. 이 땐 거 아니야? 사람이 땡기는 거 아이가 이거 저기요 그만 땡기세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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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물려있어? 있지 오 있다 아니 무섭게 왜 사람처럼 당기세요 아저씨 자 여러분 오늘 마산권에서 토니 100마리 잡기 도전을 해봤습니다 아쉽게도 100마리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기가 막힌 챔질 타이밍 기가 막힌 타이밍들로 오늘 좀 재미나게 즐긴 거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낚은 거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넉넉히 먹을 만치는 잡은 거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투바 퇴빵 투바 퇴빵